다음 글의 빈칸 abc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끼리 짝지은 것은 여기 먼저 a 가 보이는데 a 에 어떤게 맞는 건지 한번 같이 골라 보자 보기쓰라는 사람은 antique furniture dealer 였대. antique furniture. furniture는 가구, antique furniture는 그치 오래된 가구, 골동품 같은 거지 이런 오래된 가구를 팔고 사는 이런 딜러였대. 런던에서. 그는 he was known for. 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 뭘로 알려져 있냐면 좋은 물건을 그러니까 가구겠지 이런 좋은 물건을 at a low price 아주 낮은 가격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고 그리고 파는 것. 높은 가격에 팔았나봐. 돈을 많이 벌었겠다. 그치? 그것으로 알려져 있었어. 그런데 지금 사는 것 그리고 또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왠지 buying이니까 selling 이렇게 세트로 쓰는게 더 어울릴 것 같지? 그치? selling이 정답이 맞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는 알려져 있는데 사는 것 그리고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 지금 사는 것 앞에 바로 앞에 for가 있는게 보이지. 근데 selling은 좀 for랑 떨어져 있긴 하지만 and로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는 것, 파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 전치사 뒤에 있을 때는 동명사 즉 ing만 써야 되거든. 어? 투셀도 파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 투셀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답이 selling이 되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안되고 ing 이것도 잘 기억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겠지. 사람들은 그 보기쓰라는 사람한테 그 판매상한테 물었어.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좋은 가구를 구하는 거냐고 물어봤겠지. 하지만 보기쓰는 항상 그건 비밀이라고 대답을 안 해줬나 봐. 또 여기서 비번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해. 사람들이 물은 거는 과거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물은 거 말고 그가 가구를 구한 거는 물은 거보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이런 걸 대과거라고 하잖아. 정말 대빵 과거잖아. 그치? 과거보다 훨씬 이전의 과 거야. 먼저 구했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겠지. 그치? 이렇게 시간 차이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 가구를 산 건 훨씬 이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본 거잖아. 그치? 사람들이 물은 건 과거로 표현됐어. 그럼 대과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치? 대과거를 만드는 방법은 과거보다 훨씬 이전의 과거를 얘기하는 방법은 head 그리고 pp. 그래서 정답은 head got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근데 여기 지금 보기쓰라는 이 사람의 비밀이 뭔지가 나와 있어. 그 사람의 비밀은 아주 간단해. 작은 마을로 간대. 매주 일요일에.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노크한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대. 자기가 퍼니처 딜러라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대. 이게 밸류어블은 같이 있는 인데 여기 what, that, how 이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 그들의 물건이 같이 있는지. 그런데 무엇? 그리고 것? 어떻게? 얼마나? 중에서 밸류어블하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건 뭘까? 그치?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라고 할 때는 how valuable 해야겠지? 그치? 거기 그 집주인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랐겠지? 그래가지고 보기쓰가 좀 이 사람들을 속인 것 같아. 그치? how는 이렇게 형용사랑 쓰는 걸 좋아하거든? 예를 들면 얼마나 커? 키가 얼마나 큰지? how tall? 그치? 얼마나 늙었어? 얼마나 나이가 들었어? 몇 살이야 할 때 how old?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형용사하고 how는 이렇게 같이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어 하려면 how valuable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아까 A는 뭐였어? 그치? buying하고 세트로 selling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는 head pp 그리고 형용사랑 같이 쓸 땐 how valuable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